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닷 리뷰어 코슐렝입니다 코엘 패션에서 아디다스, 리보, 헤드, 푸마, 콜롬비아 등등 정말 다양한 제품의 레깅스들이 제작되고 있잖아요 과연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바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의 레깅스를 입어보고 느껴보고 공부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제품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포틀랜드 지역의 변화무쌍한 기호와 거친 자연환경에서 탄생한 콜롬비아는 거친 환경 속에서 사용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기능성 제품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It's perfect, now make it better 완벽해 그럼 이제부터 더 좋게 만들어볼까 는 콜롬비아의 브랜드 철학입니다 이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완벽한 제품을 더 잘 만들자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정말 안 입은 것처럼 편해요 이 콜롬비아 제품이 막 등산할 때도 좋고 평소에 좀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좀 캐주얼하게 활동이 많이 필요할 때 입는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어 나는 지금 너무 편해 진짜 안 입은 것처럼 편해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너무 편해 진짜 최고야 야외 활동에 왜 좋으냐 콜롬비아의 옴니위크 기술력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 땀이 막 배출이 돼도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쾌적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야외 활동 시 많이 착용하는 편인데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서 더욱 안심하고 입을 수 있다 제가 이 레깅스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바로 포켓인데요 이 포켓에 간단하게 핸드폰, 카드 등을 넣을 수가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이 등산을 하거나 집 앞에 간단히 나갈 때 이 포켓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이 포켓 하나가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콜롬비아 레깅스를 추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리뷰할 브랜드는 헤드입니다 헤드 브랜드는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를 위한 기능과 디자인에 충실해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상품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 캐주얼 스포츠 브랜드예요 레깅스를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데일리 레깅스 브랜드죠 일단 레깅스 컬러 소개를 해드릴게요 짠! 딥핑크, 블루 그레이, 다크 그레이, 블랙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은은한 컬러감에 스포티하게 입어도 괜찮고 캐주얼하게 입어도 괜찮은 그런 너무 예쁜 컬러를 뽑아놨어요 컬러를 너무 잘 뽑았네 당연히 와이전 프리고요 그리고 절개 라인이 사선이랑 이렇게 앞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해 보여요 그리고 히든 밴드와 두 겹으로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군사를 보정해줍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레깅스 코디를 원하시는 분들과 격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제품의 레깅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